Here's a new short video of Lee Jae Jin's random funny moments. Enjoy! 일어나세요. 안 일어나면 제가 잡아먹어버릴 거예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. 저는 굉장히 더 힘내게 가고 싶은데요. 꼭 지훈이 형 말대로 이제 핸드폰 뺐으니까 집에 지문이 없던가. 동그를 가고 하려면. 저희는 뭐 여러 원하는 거 다 말씀하세요. 저런 식으로 달려! 저의 복근? 꼭 보여주고 싶었다. 저의 복근? 이번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? 복근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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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넷 덜렀어 네 풀버전은 방송이 끝난 후 채널 15위에서 확인하세요 하하하하 네 풀버전은 방송이 끝나는 후 채널 15위에서 확인하세요 여기 봐보자 재진이 재진이? 재진이 재진이 형은 그냥 재진이 형은 하나 하면 안 돼? 뭐? 뭐? 노 포인트랑 같이 코 포인트 하하하하 이야 재밌다 코 포인트 하하하하 코 포인트 하하하하 코 포인트 하하하하 너 자꾸 쑥둥 먹이지 마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놓는데? 이렇게? 7대 3 하하 8대 3 말하고 써도 해 하 선생님 뭐야? 전시회에서 제작품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인스퍼레이션을 인스퍼레이션?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? 인스퍼레이션?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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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퍼레이션? 어? 그 아이수 정말 좋아하는yon scri지